구미 1일 치유성의 간증입니다. 뇌출혈로 인한 편마비가 풀어지고 그리고 극심한 두통이 치유되었습니다. 우리 두 증인 전도단을 통해서 참석하셨던 우리 성도님은 50대 성도님이셨는데요. 3년 전에 두 번이나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그 후유증으로 왼쪽 몸에 편마비가 왔고 그리고 극심한 두통으로 인하여서 밤에 주무시기가 너무 힘드셨습니다. 병원에서 혈관 치료를 받았지만 아무런 호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회에 참석하셔서 치유사약을 받으신 이후에 극심했던 편두통이 완전히 사라졌고요. 또한 팔의 마비가 풀어져서 귀까지 팔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도록 호전되었고 그리고 왼쪽의 편마비가 풀어져서 오실 때 가져왔던 지팡이 없이도 자유자재로 걷게 되셨습니다. 뇌출혈 후유증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뇌출혈ushú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